제 신곡 미고하이 뮤직비디오 촬영장입니다. 비하인드도 오랜만이네요. 미고하이는 우리 다 함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. 올라가서도 같이 올라간 사람들 잊지 말자. 놀자. 오랜만에 좀 신나는 곡으로 돌아왔습니다. 대안과 나 마주했을 땐 나 울지 않을래 너의 손을 잡을래 그렇게 우린 하하 하하 하이 위고하이 그렇게 그저 해왔던데 부하예요 부하. 부하킹. 사람 이렇게 많은데 와본 적이 없지 봐요. 와 힘 진짜 세다. 힘이 뭐 갔어 얘가. 와 힘 세. 이 조그만 애가. 얘 벌써 집에 가고 싶어 하는데 이게 시작이야. 어머니 찾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얘 지금. 그냥 어디든 가. 집에 가고 싶어서. 귀에는 훌륭하다. 기에는 훌륭하다. 기에는. 정말 관심이 지겹다. 아.. 지가 가방 길도 다니고 그랬어야 돼. 세일품받고.. 나 애매하니까 여기 다 비워. 갈게, 먼저. 다 갈게. 고생했어. 안녕. 대기실 어딨어? 없어. 대기실 준비 안 해? 집사 안으로 들어가. 아, 그래? 이게 무슨 여름 스웨터래요. 그래갖고 제 스타일리스트 형 입혔는데 자기랑 반팔 입고 안 더울 거라고 해놓고서는 내복 입은 것 같아 지금. 너무 더워. 바람 하나도 안 들어와요. 저는.. 여름에 패딩 입게. 둘 다 싫어요. 둘 다 싫어. 다 싫어 지금. 말 걸지 마. 하나 둘 다 싫어. 별거가 sentiments. 저는raldo에 입게. 없으면 너의 마음으로 하나가 또 일로 하나가 더 복잡해서 하나가 더 흘리거에요. 하나가 더 복잡해서 하나, 둘 다 먹자. 하나가 더 복잡해서 하나가 더 복잡한 것 같아요. 너무 즐겁잖아. 너무 설레고 너무 행복하고. 아 미치, 한 번만 더. 없죠. 근데 우리 무화는 제가 맨날 샤워 시켜왔고 근데 우리 무화보다 훨씬 더 교육 잘 받은 아이들이라 괜찮네요. 착해. 애들이 다.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배우님들. 쉽지 않나요. 나 모르겠어. 솔직히 해봐야 되는데. 기다려. 기다려. 누구야? 세상에 어떻게 된 거야. 세상에 어떻게 된 거야. 괜찮은데요? 프로 계산채끌러로 이제 직업은 변경해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촬영 중에 지금 가장 행복한 상태예요. 방아지들 있으니까 좀 힐링 되는 중입니다. 그래서. 너무 예쁘게 나오는데? 이 날을 좀 기다리고 있었죠. 저는. 언제쯤. 나의 본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. 계속 11년 동안 참아왔는데. 드디어. 아 이제. 타이밍이 온 것 같다. 다 집이 열심히 냈고. 돌킨 발라드 좀 하긴 했지.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을 담근 것 같아서. 이제는 숨겨왔던 나의 댄스 본능을 보여주자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난리 납니다 지금. 그렇게 우린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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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. 하이 위 고 하이. 그렇게 그저 해왔던 대로.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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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. 하이 위 고 하이. 변치 않을 그 말. 박수 보여줬다. 박수 보여줬다. 박수 보여줬다. 위 고 하이 뮤비 촬영이 드디어 끝났고. 너무 피곤하네요. 그래서 오늘 되게. 감사하게 찍은 것 같고. 라이트한 분위기에 너무 잘 나올 것 같고. 또 강아지들이랑. 재미있게 으쌰쌰하면서 찍어왔고. 우리 팬분들은. 우리 무화의 연기 실력. 또 그런 감상 포인트도 있을 것 같아서. 굉장히 기대 중입니다. 여러분들도.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. 오늘 다 너무 고생 많았고. 나도 고생 많았고. 난 내일도 고생해야 되고. 내일모레도 고생해야 되고. 계속 고생해야 되지만.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. 피스. 병행이었습. 영원 tennis bull숭쌰explск colleagues. 그때 일찍 동안 twoő몇 사원 bạn을 갖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